안녕하십니까? 요양TV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구시 대비하여 그림 문제 3탄 준비했습니다. 그림 문제는 헷갈리는 것이 많은데요. 설명 잘 들으시고 시험에 모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에 꼭 나오는 그림 문제 깔끔한 해설 제3탄 29문제 시작하겠습니다. 5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 지팡이 보행 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야 할까요? 라고 묻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의 위치는 반드시 불편한 쪽에 위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왼쪽 편마비시기 때문에 반드시 왼쪽에 계시는 그림을 골라 주셔야 하고요. 또 지팡이에 잡으시는 손은요 반드시 건강한 쪽이시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1번 아니면 2번인데 우리 요양보사님의 위치가 불편한 쪽에 위치해 계시는 곳이 바로 2번이기 때문에 2번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그림과 같이 엎드린 대상자를 베개와 타월로 지지하는 이유는 1번 허리와 넓다리의 긴장 완화 2번 폐기능의 촉진 3번 척추 측만증 완화 4번 무릎 관절 구축 예방 5번 혈액순환 증진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엎드린 대상자 이러한 체위를 복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엎드려 계시면 허리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십니다. 허리 또 이 넓다리 쪽 그런데 복부에 이렇게 베개 작은 베개를 넣어 주시고요. 발목 밑에 이렇게 타월을 말아서 넣어 주시면 긴장이 완화가 되세요. 그래서 편하게 누워 계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53번 다음과 같이 반좌의 상태인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번 침대 시트를 잡아당긴다. 2번 양팔을 잡아당긴다. 3번 겨드랑이 밑을 잡아당긴다. 4번 발 아래에서 위로 위로 올린다. 5번 침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등, 둠부와 대퇴를 받쳐 올려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이네요. 반좌 위로 계시면 호흡하시기가 편하시고 식사하실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상체를 올려주시면 식사하시기가 편하신데 이런 대상자는요. 아래쪽으로 자꾸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신체전열을 올바르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침대 양쪽에 서셔서 한 팔은 어깨와 등, 또 한쪽은 대퇴와 둠부 쪽을 받쳐주시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54번 가팔은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자 가팔은 내리막길이네요. 오우 정말 가파르네요. 정사만 봐도 아찔한데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대상자를 이렇게 앞으로 해서 내려가시면 앞으로 꼬꾸라 주세요. 앞으로 쏟아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 내려가는 건 다 X 지시면 되겠어요. 그럼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거 골라주시면 맞고요. 뒤로 돌려 앞바퀴 들고 가는 것은 틀리세요. 자 앞바퀴 들고 가는 경우는 문턱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아래쪽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앞바퀴를 들고 가는 경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유황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빠르게 반동을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2번 두 발을 모아 쥐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3번 신체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올린다. 4번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동시킨다. 5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올린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이죠. 우리가 이동하실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죠. 자 우리의 무릎을 굽혀주시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양다리를 약간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그리고서 지지면을 넓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올려주시는 내용 잘 해주셨네요. 56번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넓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올바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약간 복부 아래쪽이에요. 약간 조그만 베개 그리고 발목 사이에 타월을 말아서 넣어주시면 허리 근육과 넓다리 근육의 휴식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57번 그림과 같이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1번 침대의 한쪽 난간은 내려둔다. 2번 침대의 볼트는 느슨하게 이주한다. 3번 이동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4번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펴둔다. 5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정답은 5번이네요. 크랭크 손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주변은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이 손잡이를 사용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공간은 충분히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손잡이는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위로 이렇게 접어 놓으시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걸려 넘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크랭크 손잡이는 상체를 여기 침상의 윗면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위로 올라가요. 왼쪽에 있는 것을 사용해서 왼쪽으로 돌리시면 왼쪽은 다리 쪽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올라가요. 왼쪽으로 돌리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 알고 계셔야 하고요. 반드시 침대의 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올려 놓으셔야 하고요. 침대의 볼트는 꼭 조여주셔야 합니다. 이동 시 난간을 잡으시면 여기 난간이 아주 견고하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레임, 이 침상에 있는 틀을 잡고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투착된 식탁은요. 대상자 앞에 펴 놓는 것이 아니라 접어 놓으셔야 합니다. 항상 접혀 있고 식사하실 때만 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 장기 유양보험 급여로 대여받은 배외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번 배외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번 배외감지기는 2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한다. 3번 매트형 배외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번 위성안법 장치형 배외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번 배외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매트형이 있고요. 충전기가 있고 GPS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형 배외감지기는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하셔서 어르신이 이렇게 밟으시거나 지나가시거나 하면 센서가 작동이 돼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 배외감지기는 물에 세척하면 전기잖아요. 그래서 오작동되세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배외감지기는 2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고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자 4번은 위성항법 장치형 GPS 배외감지기는요. 현관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매트형 배외감지기를 현관 앞에 두시는 거고 GPS 감지기는 어르신이 손목에 차시거나 아니면 목에 걸고 다니실 수 있는 내용이라 어르신의 신체에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된다 보시고요. 5번 같은 경우에 배외감지기가 오작동하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신고하시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오작동하면 점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59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1번 진압력, 2번 친화력, 3번 주의력, 4번 계산력, 5번 공감력. 정답 골라볼까요? 네 주의력입니다.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에 빈 표에 도형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지금 3을 이렇게 적어넣고요. 그 다음에 네모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까요? 네 칸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모양을 보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 지금 주의력이 굉장히 좋으네요. 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100점 맞았습니다. 60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번 체중 증가, 2번 기간지 확장, 3번 감각 기능 향상, 4번 인지 능력 개선,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이러한 내용 많이 나오는데 자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운동은요. 보행 시 신체 안정과 균형 감각을 좀 유지할 수 있고 또 간이병기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6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번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번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번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우리 보행기에요. 그래서 보행기 사용하실 때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이 내용이 가장 여기서는 적합한데 자 보행기 이용하실 때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이것은 이제 보행기 나가실 때 순서가 보통은 보행기가 먼저 나가고요. 한 발이 나가고 다른 한 발이 나가시는 게 보통 순서입니다. 나머지 한 발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한쪽이 불편하신 경우는 보행기하고 불편한 쪽이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강한 발이 나가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순서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4번 같은 경우에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는 것은 보행기가 일단 나갔어요. 그리고 한 발이 나갔죠. 한 발이 나간 만큼 그만큼 다른 나머지 한 발이 가야지 더 많이 가진 않는다. 이런 내용이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1번부터 보시면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쪽 뒤에서 보조해 주시고 2번 같은 경우에 보행기에 기대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기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3번 같은 경우에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이게 아닙니다. 건강한 다리는 나중에 나가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래서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가 나가고 나서 건강한 다리가 맨 마지막에 가주시면 돼요. 3번 같은 경우는 한쪽이 불편하신 경우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5번은요. 팔꿈치의 각도 네 그림으로도 시험 나왔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문으로 등장한 내용인데요. 30도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우리 오른쪽 편마비이신 분은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네 왼쪽이세요. 그래서 왼쪽에 잡으셨고 왼쪽 먼저 지팡이는 생각할 것도 없이 지팡이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쪽 가야 되니까 건강한 쪽은 같은 다리 자 왼쪽 다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불편한 다리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가실 거고요. 자 지팡이 나오면 오직엄마 이렇게 하나 주문을 외워보자 했습니다. 자 오직엄마 한번 외쳐봅니다. 올라갈 때 오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쪽 마비된 쪽 이렇게 순서를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서요. 오직엄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63번 육창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재기를 깔아준다. 2번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이네요. 자 어르신이 육창이 올 수 있어서 혹시 오신 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육창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공기가 차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 누워 있을 때 바닥에서부터 공중부양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공중부양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어르신이 바닥과 닿는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육창을 예방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미세하게 진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순환도 좀 도와주고 압력이 주기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매트리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트리스는 항상 공기압이 항상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전원 버튼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하고 온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전원이 항상 꽂혀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르신이 정말 공중부양되어 있는지 엉덩이 밑에 손을 넣었는데 쭉 가라앉아서 바닥에 닿아 있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위에다 찜질기 깔아 두시면 녹아요. 전열기는 안 됩니다. 2번 같은 경우 1인 이상 사용하시는 거 아니고요. 혼자 여기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동 여부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매트리스 끓는 물에 소독하시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다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고장나는데 나는 고장 내뜨리고 싶어? 그러면 끓는 물에 소독을 해주시면 돼요. 흐르는 물에 닦아주시고 잘 말려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건조시킨 이후에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64번 다음과 같이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번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2번 80에서 120도의 물을 분모한 후 다림질한다 3번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번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5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이죠. 네,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 밑에 물결 표시가 있어요. 그냥 옷을 다리지 말고 원단 위에, 옷 위에다가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해 주시면 됩니다. 65번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임리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질식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기도가 폐쇄되어서 호흡이 힘든 경우를 말하고요. 이럴 때에는 하임리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복부 밀어내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질식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지금 보면 1번 같은 경우가 지금 뭔가 호흡이 안 되고 목에 뭔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이거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은 지금 어디가 아프실 것 같으세요? 팔이요. 네, 3번은요. 가슴이 아프신 것 같아요. 흉통. 자, 4번 같은 경우는 배가 아프신 것 같아요. 복통. 자, 5번은요. 머리 아프신 것 같아요. 네, 두통. 그래서 목을 이렇게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면 질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임리법을 필요한 대상자는 1번입니다. 66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이네요. 자, 심폐소생술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에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되는데 이마 머리를 뒤로 젖히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턱을 들어 올리시는 이러한 동작을 해주시면 기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서 폐로 공기를 불어넣을 때 폐가 확장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인공호흡 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 유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올바른 자세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67번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1, 2, 3, 4, 5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자, 회복 자세는 언제 해주느냐 보시면 반응은 없어요. 그렇지만 호흡이 돌아왔네요. 또 순환이 관찰될 때는 더 이상 심베소생술 안 해도 되고요. 회복 자세를 해주셔야 하는데 입 안에 있는 이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옆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환을 돕기 위해서 왼쪽 한쪽 팔을 이렇게 바닥에 놓으신 상태로 머리 위쪽으로 약간 올려주시고 반대쪽 팔은 얼굴을 감싸시고 고개를 옆으로 해주시고 몸도 역시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 자세가 회복 자세다라고 이 자세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번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볼까요? 네 1번이네요. 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발을 지금 여기 발이에요. 무릎보다 뒤로 가게 해주셔야 일어나시기가 쉽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경우 같으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리고 발이 뒤로 가 있는 경우가 지금 5번도 같은 경우지만 이렇게 바로 앉으셔서 일어나긴 힘드시겠죠? 그래서 약간 앞으로 기울이셔야 일어나시기가 편하시겠네요.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9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1번 가, 나, 다, 나, 다. 2번 가, 다, 나. 3번 나가, 다. 4번 나, 다, 가. 5번 다, 나, 가. 정답 골라 볼게요.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휠체어는 접는 순서나 펼치는 순서가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4번부터 보시면요. 잠금장치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다. 잠금장치는 여기에 있어요. 양쪽에. 네, 잠금장치를 무조건 1번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받침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접을 때 걸리거든요.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시트를 여기가 시트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시트 여기 잡고 이 안쪽 부분 잡고 들어 올립니다. 위로 들어 올리면 여기 양쪽이 안으로 모아지게 돼요. 모아지게 되는데 더 확실하게 모으시려면 양쪽의 팔걸이를 딱 맞물리시게 되면 완전하게 접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 가, 나, 나입니다. 70번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오른 것은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나 5번 마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이네요.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에 지팡이를 잡아야 해요. 그럼 어느 쪽에 있어야 해요? 왼쪽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이니까 이쪽에 위치해야 되고 자, 왼쪽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앞으로만 이렇게 15cm 나가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지금 가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가,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반드시 기억할게요. 그래서 1번이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1번 가나다 1번 가다마 3번 나다라 4번 나라마 5번 다라마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네, 3번이죠. 나다라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에 다 고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1번은 일단은 가번은 뜰렸고요. 가슴, 이게 가슴 여기 하나 이게 어깨 쪽이죠. 그 다음 손목하고 엉덩이 둠부 자, 그 다음에 무릎 쪽으로 이렇게 3개 자,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네, 마번까지는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다라 해서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7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1번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번 충전제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번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야 한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세 변환용 쿠션은 어르신이 체위를 변경하실 때 옆에다가 받쳐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세 변환용 쿠션이에요. 이 커버는 분리를 시켜도 됩니다. 분리시켜야 되죠. 1번 같은 경우에 분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빨아요? 이거 통째로 빨면 스폰지가 잘 안 말라요. 자,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2번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3번 충전제가 이 안에 있는 충전제가 밖으로 나와 있으면 이 제대로 지금 커버가 잘 쓰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마찰이 적은 소재를 사용하면 너무 미끄러져서 어르신 자세를 변환을 해놨는데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찰이 적은 소재는 안 되세요. 자, 그리고 지퍼는요. 노출되어 있으시면 어르신이 피부에 눌리셔서 손상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퍼는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3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이렇게 앉힐 때 지지하는 신체 부위는 1, 2, 3, 4, 5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자, 사지마비는 팔, 다리 다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이렇게 앉히실 때는 상체를 지지하셔야 되는데 상체 중에서도 어깨 쪽을 목 아래쪽 지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팔꿈치 잡아주셔서 이렇게 밀면서 옮겨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게 여기 어깨에 다 탈골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머리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4번도 마찬가지,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하고 어깨 쪽을 지지해 주셔야 되는 거 기억합니다. 7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이네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실 때요. 건강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그리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불편한 쪽에서 어깨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반대 손은 허리를 지지해 주시면서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75번 다음 복지용구의 용도로 오른 것은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번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번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살하기 4번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육창을 예방하기 5번 자세의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이네요. 이거 틀리신 분 없으시죠? 네, 간이 변기고요. 침상에서 용변을 해결하실 때 여기 있는 뚜껑을 열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넓적한 부분이 엉덩이가 오시게 해서 앉게 하신 다음에 이를 보시게 하면 됩니다. 76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가나, 라다 2번 가라, 나다 3번 나가, 다, 라 4번 나라, 가, 다 5번 라, 가, 나, 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이네요. 자, 순서를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화재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했다 그래도 아, 안전핀을 제거하는 게 먼저 아닌가?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호수를 잡아야 돼요, 일단. 호수를 잡고 불난 곳으로 가야죠. 자, 호수 잡고 그리고 이제 분사를 해야 되는데 이 손잡이를 누르시면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번이 세 번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불을 끄는 거예요. 네,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나라, 나, 라, 가, 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77번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볼까요? 네, 1번입니다. 자, 떡을 드시다가요.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는요. 하임리 법을 실시해 주시고 복부 밀어내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이 뒤쪽으로 가셔서 어디를 잡으시냐면 명치와 배꼽 중간을 이렇게 주먹으로 잡으신 다음에 주먹을 쥐신 다음에 손바닥으로 감싸시고요. 후 상방으로 뒤로 이렇게 잡아 올리시면 돼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뒤쪽으로 가셔서 환자 뒤에서 양팔로 감싸듯이 안으시고요. 한 손은 주먹 쥐고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싸주시고 자, 이렇게 방향이 있죠? 이렇게 후 상방 여기서도 후 상방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도 후 상방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78번 보행 보조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나 5번 마 정답 골라 볼까요? 네, 3번이네요. 네, 4번이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손잡이 제동장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전거 타실 때 제동장치를 딱 잡으시면 브레이크 잘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르신 보행 보조차도 이 제동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안전한지 반드시 반드시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퀴가 많잖아요. 막 굴러가실 수가 있어요. 균형을 어느 정도 잡으실 수 있는 어르신이 이것을 사용하시고 이게 장점은 여기 앉으실 수도 있고 잠깐 가시다가 그리고 여기 바구니가 있어요. 바구니에다가 도시락 또 과일 싸가지고 공원 가셔서 드시고 이렇게 또 되는 이런 게 이제 실버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어르신 많이 사용하시는데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잡이 제동장치를 잘 점검해 주셔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79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귀파키를 잡아 남기는 손의 위치와 방향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네, 1번이네요. 귀에다가 약을 투여할 때요. 귓파키를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귀에 길이 있어요. 이것을 2도라고 하거든요. 이 2도를 똑바로 해야 약을 점점했을 때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약을 떨어뜨리는데 하트 모양으로 떨어졌네요. 자, 그래서 측면을 따라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1, 2cm 위에다가 떨어뜨리고 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방향은 후, 상, 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80문제 정도 되는데요. 이 문제 중에서 출제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